달구 교육청이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4학년도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연 4회 이상 편성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해서 운영하고, 달구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학교 참정권 교육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 참여 예산제, 학생자치 회의실 구축, 학교 연합 학생회 운영 예산 등을 지원합니다. 10개의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당 180만 원을 지원해 민주시민교육실천학교를 운영하고, 초중등교원 20명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